기사를 한번 보시면 1월 10일자 월요일 보도고요. 1면에 기업들 이번엔 인권법 발등의 불 이번엔이라는 거 중대재해법을 약간 중대재해법도 있는데 이런 의미겠죠. 이번엔 발등의 불 3면에 또 이어서 썼는데 하청, 해외공장, 인권침해까지 처벌, 남녀, 인종, 차별 걸면 다 걸려 이런 따옴표로 들어가 있고 그 밑에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독일은 모니터링만 4년, 한국은 공론화 없이 덜컥 도입 이런 기사를 총 3건을 냈는데요. 인권법이 대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1면 제목으로 건 이 인권법 이게 정확한 명칭은 인권정책기본법이거든요. 이제 이 제정안을 낸 거고 정부에서 그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그 정부가 제출한 의안 원문을 한번 살펴봤는데 제출 이유를 써놓은 걸 보면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란 이런 포괄적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기사가 어떻게 그 사실을 교묘하게 좀 가리고 있는지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권정책기본법 시행하면 기업이 강력하게 처벌을 받는다? 이제 이건데 우선 사실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 기사가 기사 문장만 읽어보면 다 사실이에요. 기사는 맞는 말 써놨는데 맞는 말이 모여서 진실이 아닌 게 되는 되게 좀 기술상적이긴 한데 들어보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사실인데 사실 아닌 논의가 더 사실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우선 일단 3면의 제목부터 좀 짚어보면 하청 해외 공장 인권침해까지 처벌 남녀 인종차별 걸면 다 걸려 이게 제목인데 하청 해외 공장 인권침해까지 처벌 이거부터 보면 인권침해하는 이거 인권기본법에 한해서는 이게 완전 틀린 말인 게 인권기본법은 일단 처벌 기준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남녀 인종차별 걸면 다 걸려 이게 이제 따옴표로 들어가 있는데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말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그거와 비슷한 내용조차 없는데 제목에 넣는다는 거는 거의 창작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의도적이라고 이제 봐야겠죠. 편집자가 기사를 안 읽기를 바라는 그런 말인가 제목만 보고 넘어가라 제발 기사 읽지 마라. 제발 기사 읽으면 사실 내가 쓴 제목만 봐라. 꼼꼼하게 읽으면 되게 기사가 좀 이상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면 일단 제목 부재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일면 제목이 기업들 입원해 인권법 발등의 불 그 다음 부재가 환경 안전 이어 인권관련법 연내 시행 가능성 국내외 근로자 인권침해 적발된 강력한 법적 처벌 제목 부재만 보면 인권 정책 기본법이 처벌 기준을 마치 마련해 놓은 것처럼 읽히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본문을 읽어보면 앞으로는 외국인과 국내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적발된 기업은 물론 그 기업에서 납품 받은 곳까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여기서 기술이 약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가지 기술인데 일단 이 문장 하나에 두 가지 기술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전망이다. 발을 쓱 빼네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이제 의견 뭐 주장인데 보통 이제 언론사가 이런 전망이다. 할 걸로 보인다. 이런 건 이제 자기들이 논조에 좀 짜맞춰서 기사를 작성할 때 쓰는 약간 관행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바로 다음 문장이 이어지는데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이 다음에 사업장 내 인권침해에 대해 실질적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법이 올해부터 국내외에서 줄줄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그 슬쩍 이제 그 국내외에서라고 슬쩍 이제 끼어났는데 이게 우선 국내외에서에서 국내 즉 이제 한국의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 전반에 대한 인권보장제도나 정책을 좀 포괄적으로 세우는 법안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기준은 전혀 없거든요. 강력한 법적 처벌을 전망한다고 했다가 바로 다음 문장에는 이제 법적 책임이라고 슬쩍 단어를 바꿔놓거든요. 이게 기업 논리가 이제 이런 건데 기본법이 제정되면 그 다음 기본법을 토대로 관련법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제 이런 건데 그걸 이제 한국경제신문은 기업의 인권 리스크라고 이제 써놨거든요. 기대했다면요. 이때까지는 좀 인권 침해하고 좋게 좋게 넘어갔는데 이 노동자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까봐 완전 안절부절 못하는 듯한 인권이 보장되는 게 왜 리스크예요? 발등에 불 떨어진 게 기본적으로 노동자는 인권 침해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부려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맞는데 지금 그거 못하니까 안절부절하다 그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중대재법이랑 비슷하게 노동자가 부주의하다거나 노동자가 걸면 이거 기업이 억울하게 다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이 깔려 있는 건데 노동자의 이제 말은 전혀 기사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국내외에서라고 했는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에 대한 사례가 이제 기사에 나오거든요. 그 이쪽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이라고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에 4개월 안에 그 공급망 실사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되는 게 이제 이 법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들 자체 사업장 그 다음에 1차 2차 하청업체 또 공급망 이제 공급망이라고 하면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이제 하청 기업들까지 다 해서 강제노역, 아동노동 이런 인권 문제를 다 이제 해결을 하고 독일 정부에 해결했다고 보고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법이라서 이게 이제 지켜지지 않은 이걸 이제 미이행 시 과태료를 줄 수 있고 또 그 기관에 그 뭐라 하지? 기관에 조달하는 그런 수주를 이제 막는 그런 제재를 조치를 마련해 놓은 건데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강력한 법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이 뒤처져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건데 기사는 이제 국내외라고 뭉뚱거려서 마치 우리나라가 법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처럼 돼 있어서 좀 되게 교묘하게 이사를 썼다 싶고 그 두 번째로 이제 인권정책기본법이 덜컥 도입됐다? 기업의 날벼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왔는데 기사를 보시면 기사에도 여기다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권기본법 제정을 채택을 했고 또 물론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도 2013년일 겁니다. 이게 법안을 재정을 추진했다가 뭐 좌절되기도 했는데 이거를 좀 논외로 치더라도 이번 정부만 해도 2018년부터 법안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국경제신문에는 덜컥 도입으로 보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졸속 날벼락 주문꾸고 혼란이라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건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렇게 강요하는 것 같네 그만큼 좀 기업의 시각에서 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주목구구에 대한 근거로 독일은 모니터링만 4년 한국은 공로나 없이 덜컥 도입 이제 이런 기사를 썼는데 앞서 이제 설명해드렸듯이 독일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은 전혀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기본법은 토대를 마련하는 법이고 실사법은 직접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인데 이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실사법은 4년 기다려줬는데 이 기본법은 왜 안 기다려주냐 이런 식으로 쓰니까 좀 되게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까지 보면 좀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루는 방식이나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언제기장 보시기에는 항상 좀 기업이 늘 억울하고 힘들다라는 식을 놓지만 이렇게 충실히 대변하고 여기도 보면은 굳이 노동자 입장을 담은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항상 많이 안 약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경제 기사만 가지고 와서 봤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교묘하게 돌려서야 말하는 듯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기사를 읽는 독자를 좀 기만하는 행위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기사 안에 다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목에 약간 조금 오해를 유발하는 그게 좀 느껴져서 되게 그것도 교묘하게 해서 좀 기만 행위다라는 생각이 기사라고 하면 최소한 양쪽에 상충되는 상반되는 좀 이해관계가 있으면 반대쪽 입장도 좀 기술적으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좀 넣어주고 그래야지 좀 그래도 기사의 형식을 갖추지 않나 싶은데 그조차도 안 하니까 이거는 게으른 건지 뭔지 저희 이제 팟빵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팟빵에서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두 분은 혹시 팟빵으로 들으셨나요? 저는 좋아요를 했습니다 저도 좋아요를 했습니다 듣지는 않은 맛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설거지할 때 딱 틀어놓겠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기사를 지금까지 저는 김현수였습니다 네 저는 박신희였습니다 네 저는 이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